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감정욕구의 수용을 촉진하는 방법 결론은 자기계방과 경청 이것이 수용을 촉진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맨위에서 나왔지만 경청은 자기계방 자기계방이라고도 하고 자기 노출이라고도 표현하고 자기공개라고도 표현하는데 경청해주는 것은 자기계방을 촉진합니다 하는 것이고 또한 경청은 마찬가지로 수용을 촉진합니다 하는 건데요 제가 우선 경청과 자기계방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잘 들어준다는 것은 뭐가 잘 들어주는 거냐 잘 들어준다는 것은 반드시 비판단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타부타 없이 듣는 게 잘 들어주는 겁니다 자 들어준다 이야기야 우리 상당수 부모님이나 사회에서 그래요 자 니 뭐든지 니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하면 바라 그냥 들어볼게 해놓고는 판단적인 걸 안 내려놓고 들어볼게 그럼 듣는 척만 하는 것이 실제로는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들으면서 내가 안에서 있는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내가 계속 채점하면서 듣거든요 아이고 저런 말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야는 아직도 세월이 많이 필요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내 나름대로 저거는 생각이에요 옳은 생각이다 그런 생각이다 저거는 이렇다 저렇다 자는 아직 이런데 막혀있나 하고 계속 이 판단을 하면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더욱이 다 듣고 나서 내가 뭐라고 내가 한마디를 해줘야 될 텐데 이러고 들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답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답을 내가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해결해 주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해결해 주려는 마음으로 듣는 건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흔히 친구 사이에 상담을 안 배우고 친구 사이에 친구가 고민이 있다 하면 그래 니 무슨 말인지 해봐라 내가 한번 들어볼게 하고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야기 다 듣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내가 조언을 해줘야 될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뭐라고 조언을 해 주지 이러고 듣는 수가 있거든요 조언을 해 주려고 마음 먹는 순간에 듣는 게 제대로 안 들려요 듣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껏 듣고 나서 다 듣고 나서 내가 조언을 해 주면 이야기 했는 사람 입장에서는 괜히 말했다 싶어요 내가 기껏 말해놓고는 내가 이 말을 듣자고 내가 이 말했나 쪽팔리기에 모욕을 당한 느낌이 들어요 조언을 들으면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냈다가 왜냐하면 그 조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내가 모르는 조언은 없어요 사실은 내가 우리가 내가 진짜 대단한 이미 말하는 본인도 뭐가 옳은지 그런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몰라서 나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그래서 조언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소연이 없고 뭐가 옳은지 그런지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속이 갑갑하고 이 말을 할 데가 없으니 말하고 싶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그냥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끔 허용해주고 말하는 가운데에서 스스로가 자기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끔 해주고 나는 듣는 역할을만 해 주면 돼요 그게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해결해주는 게 내지는 해결책을 읽어주는 게 그 방법은 잘 듣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잘 들으면 듣는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뭐든지 말하면 내가 내가 생각이 없어야 되거든요 가능하면 들을 때 그냥 그러니까 이제 들으려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내가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내 마음이 편안할 때 내가 남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내가 지금 당장 바쁜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저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이 있다거나 내 속에 일 때문에 뭐가 바빠서 바쁜 일에 대한 생각이 돌아가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겁거나 아니면 뭔가 상대방하고의 관계 때문에 저 사람하고 요새 사이가 좀 껄끄러워서 애하고 사이가 좀 껄끄러워서 뭐가 애한테 화가 난 일이 있어서 불편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거나 뭔가가 내 안에 있으면 사실은 제대로 못 들어줘요 들으려고 해도 그래서 뭔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면 내 안에가 비어 있어야 되고 가벼워야 돼요 아무 전제가 없어야 되고 이럴 때 우리는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해봐라 라고 하면 들으면서는 철저하게 그 말에 말을 그대로 자꾸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듣는 연습이 잘 안 돼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상대가 했는 말을 내가 음미하는 방법으로 들으면 그나마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 저 요즘 많이 속상해요 아 많이 속상해요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이거 처음에 우리가 상담 연습할 때 상담자들이 경청하는 게 처음에 훈련이 안 돼 있을 때 경청하는 연습할 때 음미하는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잘 듣고 나면 그 표현이 내가 그대로 우리가 앵무새처럼 내가 그 말을 방금 말하고 방금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그대로 따라할 수 있으면 잘 들은 거예요 근데 안 듣는 사람은 앞에 말만 듣거나 끝에 말만 듣지 전체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가 말하고 나서 제가 방금 뭐라고 말했어요 그대로 하면 제 있는 말을 그대로 해보세요 라고 해서 있는 그대로 쫙 긁퍼낼 수 있으면 한 문장이 그대로 나옵니다 두 문장이 그대로 나옵니다 열심히 잘 들은 거예요 근데 뭐 말할 게 없다 반어 한두 개밖에 생각 안 난다 이러면 열심히 안 들은 거예요 이렇게 문장이 잘 들으면 그만큼 있는 그대로 그 표현을 내가 있는 그대로 하기가 수월해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되는데 특히나 들을 때 우리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말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전달 수단이에요 전달 수단인데 말에 포함된 그 마음이 뭐냐 잘 듣는 건 그 마음을 듣는 게 잘 듣는 거거든요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말을 들으면서 그 말 속에 그 느낌이 좋은 느낌인지 불편한 느낌인지 그 뭔가 아쉬워한 건지 뭔지 쏜 마음까지를 듣는 거예요 진짜 잘 듣는 거죠 그래서 잘 들으려고 하게 될 때는 상대방의 이런 얼굴 표정이라든지 말의 떨림이라든지 이런 비언어적인 메시지까지도 우리가 잘 포착을 해야 되죠 언어적인 메시지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보면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 몇 번씩 반복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얼마나 고집스러우냐면 자기 말을 내가 끝까지 잘 안 들어주면 하고 싶었던 말을 잘 안 들어주면 그 화제를 다시 꺼내요 또 다시 꺼내요 오늘 안 들어주면 내일 다시 꺼내요 그래서 중요한 말은 몇 번을 반복한다는 말이 뭐냐면 저는 상담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상담자들도 내담자가 상담을 받는 사람이 내담자가 같은 단어를 두 번째 쓰면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도 저 말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 돈이라는 말이 두 번째 나온다 또는 자기가 출세라는 말이 두 번째 나왔다 아니면 자기의 증오라는 말이 나왔다 어떤 거든 단어의 표현이 두 번째 나오면 알아차려야 돼요 두 번째 못 알아차렸으면 세 번째라도 알아차려야 돼요 같은 표현이 계속 같은 단어로 표현될 수도 있고 같은 문장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알아차려야 돼요 그거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집요하게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가 안 들어주면 그래서 여러 번 같은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들어주겠다고만 마음 먹고 있으면 반복되는 그 단어나 문장을 내가 포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주시면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다시 물어봐줘야 돼요 아 오늘 네가 이 단어를 몇 번 이야기하더라 나는 좌절했어요 나는 좌절했어요 나는 좌절했어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럼 네가 오늘 좌절이라는 말을 오늘 여러분 쓰더라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해 줄래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잘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게 잘 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자꾸 들어주다가 보면 사람이 자기계방이 촉진이 돼요 그래서 더더욱 좋기는 판단하지 않고 들으면서 자꾸 그 사람의 감정을 물어봐주는 거 욕구를 물어봐주는 거 이러면 이제 자기계방이 촉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경청을 하게 되는데 경청을 하게 되면 내 안에는 어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경청을 하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기계방을 하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기가 자기 걸 자꾸 꺼내놓잖아요 꺼내놓으면 자기계방을 하는 가운데 자기 탐색이 돼요 우리가 말하는 가운데에서 자기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어떤 속상했던 이야기든 또는 불만스러운 거든 하고 싶었던 거든 두려운 거든 말을 하면 아 그래서 내가 두려웠구나 아 그래서 내가 속상했구나 이렇게 내가 말하는 가운데에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는지를 내가 포착하게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 계방을 통해서 자기 탐색이 촉진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탐색을 하게 되고 자기 탐색을 통해서 자기 이해를 하게 되고 이렇게 자기 이해가 되게 되면 결국은 수용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수용이라고 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이야기 했잖아요 수용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 궤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게 어려워요 본인도 재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수용이 안 된 채로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은 힘대로 들고 성과가 자란다는 거죠 그런데 수용이 다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뭔가를 하려고 하면 진짜로 하고 싶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에너지가 안에서 또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가지는 거예요 억지로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용이라고 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개방, 자기 노출을 하도록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의 수용을 촉진시켜주는 거죠 자기 개방, 자기 노출을 함으로써 결국 자기가 말하는 가운데 자기 탐색을 하게 되고 자기 이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수월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경청을 하는 나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도 역시 상대방에 대한 수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경청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납득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왜 화를 냈었는지 아무것도 아닌 말이 왜 화를 냈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그래 니 왜 화를 냈는지 한 번 말해봐라 하고 가만히 들어봤더니 아 그랬구나 나는 미처 짐작을 못했는데 그랬다면 니가 그게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면 화날만 했네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이해에요 그 전에까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흔히 상대방을 탓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애가 나한테 화를 낸다 이해가 안 되면 애가 버릇이 없다 애가 증상 좀 나빠졌다 애가 뭐 어떻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그런데 이해가 되면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아 그렇다면 내가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가 국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분수령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게 매우 이해가 되느냐 이해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이게 갈림길이에요 이해가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제가 선순환 악순환 이야기를 하지만 이해가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선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악순환의 바퀴가 계속 도는 거예요 이게 이해라고 하는 게 길을 갈라지게 만듭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조현병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조현병이나 정신병이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 완전 또라이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도저히 조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단지 진짜 정신병이어서 정신병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인관계든 친구관이든 직장생활이든 집에 부부관계든 이해가 안 될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잖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왜 저렇게 말하는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난 저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다 저 완전 또라이다 저거 돌았다 돌았다 미쳤다 돌았다 미쳤다 또라이다 저거 완전히 이해가 안 된다 저거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지점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다른 공감도 없고 연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도대체 나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하고 같이 생활하는 거는 도대체 무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결국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면 내가 그 상황을 떠나든지 아니면 저를 어떻게 바꾸든지 뭐 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가 되는 순간에는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이해가 안 되면 계속해서 악순환이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상대방하고 직장에서 동료가 있는데 계속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한다 계속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둘이 계속 부닥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시비를 안 걸어도 내 안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마찬가지죠 똑같이 집안에서 자제분들하고 같이 생활하는데 조협병을 하던 자제분이 계속 어떤 행동을 하는데 부모님이 그냥 이해가 안 된다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 왜 저렇게 생활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왜 저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면 내 속만 타잖아요 계속 화만 나고 불편하고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해가 안 될 때 우리는 흔히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 이해를 좀 해야 되겠다 내가 도대체 왜 무슨 상황이 내가 지금 모르는 걸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려고 들어가는 쪽으로 가면 좋은데 이해를 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네가 잘못된 거다라고 단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가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방식으로 행동해라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방식으로 말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잘못됐다 네 그래선 안 돼 그러니까 네 바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집 안에서 부모 자식 간에도 또 직장에서 동료 간에도 도저히 나는 당신 같은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당신 뭐가 문제가 심각하다 당신 뭐 좀 바꿔야 안 되겠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보통 사람들이 대응하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하려는 분명히 이해를 한다는 건 이런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때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어떻게 뭘까 우리 애가 저렇게 말을 할 때 자 이건 기본적으로 전제가 상대방에 대한 전제가 긍정적인 전제면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해보려는 쪽으로 마음이 움직여요 근데 부정적인 전제면 내가 이해가 안 될 때 그 시점에서 결론을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엑스트로 치는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렇죠 직장에서 동료 관계에서 평상시에 내가 잘 믿음이 같고 나하고 잘 지내던 동료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를 안 되는 행동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 사람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데 원래 성실한 사람인데 원래 성실한 사람인데 근데 저 사람이 직장에 결근도 안 하고 자기 맡은 일 펑크도 안 내던 사람이 계속 결근을 한다 자기 맡은 일에 펑크를 내서 내가 대신해줘야 되는 상황이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요새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그럴 사람이 아닌데 자꾸 결근을 하고 자꾸 이래 펑크를 낸다는 건 저 사람이 요새 뭐가 어려운 상황에 있나 저거 뭐지 우리가 그 사람을 기본적으로 내가 전제를 좋은 전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이해를 안 되는 행동을 하면 우리가 무슨 사정이 있을 텐데 이렇게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여지를 우리가 갖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평소에 안 좋게 생각하던 사람이 저 사람이 인간성도 저런 사람은 저런 사람은 우리 직장에 뭐 피해만 주고 갔다가 저 별로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이러던 사람이 자꾸 결근을 하는데 일에 펑크를 해서 내가 알았다 책임감 사람이 책임감이 없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결론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이 부모 자제분 부모님들이 자제분에 대해서 똑같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조현병 증상을 보이고 조현병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방에 틀어박혀 있고 할 텐데 할 때 내가 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어 우리 애는 지금 병이 찾아와서 잠시 자기가 좌절해서 저렇게 방에 틀어박혀 있지 쟤는 쭉 내가 지켜봤던 우리 애는 이러이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세월을 기다리면 분명히 다시 일어난다 자기는 분명히 저 행동은 일시적으로 부모한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덤벼든다 쟤가 많이 무슨 사정이 있으니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덤벼드는 거지 쟤는 그럴 애가 아니다 이러면 내가 이걸 기다리고 이해를 하는 쪽으로 가볼 수도 있는데 내가 우리 애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됐다 애가 형편없네 저거 인간구시를 못한다 이렇게 애에 대해서 낙담하고 이러면 애가 이해를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내가 더 애를 안 좋은 시각으로 해서 결국 안되는 거네 이렇게 들어볼 생각 자체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해라고 하는 이 지점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될 때는 반드시 물어봐야죠 그런 거예요 화를 내고 덤벼들든 아니면 평소에 잘 일어나든 내가 하루 종일 안 일어나고 누워있던 어떤 행동을 보이든지 간에 그것이 예 그런 행동을 할 때는 본인 안에서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자기가 왜 하루 종일 잠만 자는지 왜 한 달 내내 잠만 자는지 제일 잘하는 사람은 본인 자신이에요 부모한테 자기가 왜 욕을 하고 덤벼들고 왜 컵을 집어 던지고 했는지 제일 잘하는 건 본인 자신이에요 항상 가장 잘하는 건 본인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게 되면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본인에게 물어봐 주는 작업 이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부모한테 옹한 욕을 다 하고 물건 집어 던지고 옹한 저 행패를 부리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다음에 물어봐야죠 왜 그렇게 욕을 하고 컵을 집어 던지고 그랬는지 자 이 물어볼 때 벌써 알아요 나무랄 태세를 가지고 물어보는지 우리가 흔히 보면 그렇거든요 니 왜 그렇게 아까 욕을 했는지 니 한번 이야기 해 봐라 라고 할 때 벌써 이야기 해 봐라 소리에서 내 니 혼내겠다 라고 해서 말을 꺼내는 게 있고 그냥 진짜로 이유를 모르겠어서 진짜로 난 니가 왜 나한테 욕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해서 이야기 해 봐라 하는 게 있고 이게 뉘앙스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마음 태세를 가지고 말해 봐라 정말로 들으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해 봐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내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는 가르치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해 봐라 이래서는 애초에 시작점에 서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들어보실 한번 들어보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황당한 상황도 어떤 세상에는 사실은 세상에는 모든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지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예를 들어 폐륜이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도만 쌍욕을 하고 덤벼던 거냐 어떻게 애가 온 집안 물건을 다 떼어 부술 수가 있느냐 나한테 어떻게 애가 아버지를 때릴 수 있나 엄마를 때릴 수 있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죠 하지만 세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집안이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긴 하지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한테 욕을 하고 덤벼들었다 집안의 기물을 때려 부숴다 심지어는 나아가서 폭력을 행사했다 틀어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물어는 봐야 된다 낯득이 안 되는 행동을 했다 뭔가를 뭐 돈을 갑자기 돈을 뭐 있는 돈 없는 탁탁해서 몇 백만 원어치를 갖다가 쓸데없는 걸 샀다 몇 천만 원어치를 갑자기 써버렸다 물어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혼내기 전에 물어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해해 보려고 하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해해 보려고 하는 이 마음가짐을 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도대체 내가 납득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할 때는 납득이 안 되는 이 내 마음 이해가 안 된 내 마음이 문제니까 한번 이해를 해 보자 하고 그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바로 경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 듣고 이해할 방법은 없어요 그 속에 들어 있는 이야기를 지 입을 통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지 입을 통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 보셔야 됩니다 들어 보셔야 되는데 말에 바라 안다고 말이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니까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죠 자 그러면 이때까지 부모한테 쏜 마음 요만큼도 이야기 안 하고 살던 놈인데 아니면 발병하고 난 뒤에 부모하고 관계가 틀어져서 부모한테 짓 쏜 마음을 이야기 안 하던 놈인데 내가 오늘 좋다 내가 큰 마음 내서 이제 내가 들어 볼게 그냥 이야기 해 봐라 입이 안 떨어지죠 당연히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면 이야기 해 봐라 이야기 해 봐라 이야기 해 봐라 이게 1년 가고 2년 간다고요 그래 가다가 보면 어떤 순간인가 이야기 해 봐라 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야기 해 봐라 소리 안 했는데 지가 어떤 날은 지 열받은 거에 못 참아서 막 이야기 하는 날이 지가 입을 뗐을 때 내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내가 하게 하려면 자기 공개 입을 떼게 하려고 하게 되면 입 안 떼는 놈 입을 떼게 하려고 하게 되면 어쩌다가 말 나올 때 이게 기회다 이렇게 돼야 돼요 무조건하면 입만 떼면 이게 기회다 라고 해서 더 많은 말수가 많아지게 해야 돼요 하다못해 욕이 계속 반복돼도 욕이 더 많아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욕을 하고 원망을 하고 욕도 입 닫고 있는 것보다 입 닫고 있는 것 보다는 욕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부모님들이 흔히 이걸 몰라요 입 꾹 담주고 있으면 그러면 부모한테 막 뭔가 쌍욕을 하고 덤벼준다 욕하고 원망하고 하면 애가 못해졌다 생각해요 아니에요 없는 욕이 없는 욕 없는 불만 없는 원망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안에 있던 게 나오는 거지 없던 게 생긴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입 꾹 닫고 있던 놈이 어떤 순간인가 부모한테 원망을 하고 욕하기 시작하면 아이고 잘 됐다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드디어 치료가 되려고 회복이 되려고 안에 고름으로 따지자면 이게 고름이 꽉 차 있던 게 이제 고름이 터져서 밖으로 나오니까 이때 쭉쭉 뽑아줘야죠 쭉쭉 뽑아줘야죠 그러니까 애가 욕을 해도 기왕 말한 김에 하고 싶은 말 다 해봐라 시컷 이야기 해봐라 어머머머머 그랬구나 아니면 그런 정도로 아이고 아빠한테 욕이 다 튀어나올 정도로 니가 그래 니 안에는 힘든 게 있었구나 쭉쭉쭉쭉 뽑아줘 욕을 해도 반갑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을 해도 반갑다 해야 되고 헛소리를 해도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우리 와해증상 다음 시간에 가면 횡섬 수술하는 말을 해도 입 밖으로 꺼내면 잘했다 해야 돼요 안 꺼내는 것보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하고 말을 말만 뗐다 하면 반겨져야 된다 말만 입만 뗐다 하면 반겨져야 된다 그게 그래야지만 말을 떼게 되고 그리고 말만 뗐다 하면 잘 들어 볼라 해야 되고 그게 경청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한순간에 이해가 되는 순간이에요 내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 지점이 이거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다 그러거든요 보면 애들이 치료 과정에 보통 좀 지나다가 어느 순간에 부모한테 원망 안 하던 애들이 원망이 튀어나오는 순간이 있어요 한번 원망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원망이 가는 수가 있는데 중간에 보면 진짜 안에 화가 많이 차 있던 애들은 화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몇 년간은 계속 화를 부려요 계속 원망하고 화를 부리는데 몇 년 이 화를 부릴 때 이거 잘 들어 주면 그 다음에 속 지고 지나가요 안 들어 주면 계속 화를 부리는 거죠 이렇게 애들 입에서 막 원망이 튀어나오고 이렇게 될 때 그 시점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없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있던 게 아까도 고름 짜주듯이 그 시점에 고름을 쭉쭉 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그게 부모들이 애들이 원망을 하면 부모들이 지겹단 말이에요 계속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레파토리가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다양하지도 않아요 어렸을 때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뭐가 어땠때는 뭐 그 한 열 몇 가지 레파토리가 계속 뱅뱅뱅뱅 돌아가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러면 지겹다 그래요 제발 지겹다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랬던 거를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랬던 거를 지금 와서 이야기 어떻게 하느냐 지겹다 그 다음에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사과를 얼마나 했냐 몇 번 사과를 했느냐 근데 또 사과해야지 되느냐 제발 좀 그냥 그냥 지나갈 수 없느냐 못 지나가는 거는 안 빠졌다는 거예요 고름이 돌 빠진 거고 못 박힌 걸로 못이 안 빠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가 쉽게 표현하면 부모가 들어주는 척만 했지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 했다는 거예요 자 애가 자기를 초등학교 다닐 때 뭘 안 사줬다 그래서 자기가 친구들 관계에서 먹어주고 이것 때문에 말을 할 때 내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들으면 한숨만 나와요 속으로 이야기 듣고 한심하고 그게 그래 속상했나 그게 그래 했나 아 저 밖에 안 되나 이렇게 속으로 내 속이 그렇게 돌아다거든요 그런데 그 애의 말을 내가 제대로 알아들은 그래서 진짜로 그 애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게 지금 몇십 년이지만 지금까지도 그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이 뭐였는지 그 순간에 그 애의 심정이 나한테 딱 느껴지게 되면 그때는 부모들이 제가 펑펑 울게 되어 있어요 애들이 더 이상 해보고 그 말을 그 원망을 왜 하는 그 원망을 왜 하는지를 내가 비로소 제대로 다 알아들은 거예요 아 그래서 자기는 그게 그렇게 힘들었구나 내가 그렇게 힘든 거를 내가 이때까지도 내가 모르고 살아봤었구나 애의 그 순간에 애의 마음과 엄망의 마음이 닿는 거죠 이게 소통이에요 이해가 되면 소통 통하는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라 하니까 잠깐 이야기해요 사실은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그 이야기 하거든요 가장 큰 어려움이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이 소통되지 않는 이 어려움이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인 거예요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뭐하고 비슷한 거냐 하면 저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아프리카 사람이 저녁 날인가 어디 가서 눈을 맞았어요 갑자기 자기는 어디 추운 지방 같은 데 가서 팍팍팍 오는 눈을 맞아서 얼어 죽을 뻔한 경험이 있다 쳐요 그래서 그래서 아프리카 마을에 돌아와서 허멍 눈이 바라멍 얼어 죽을 뻔했다 만약 요새들이 이렇게 시절이 발달이 된 시절이 아니고 추위라는 걸 전혀 모르는 눈이라고 한 번도 못 본 사람한테 눈이야기 했었거나 얼어 죽을 뻔했다 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다 안 들어주겠죠 근데 뭐 그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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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여줘도 좋은데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계속 내치면 자기는 이게 자기한테 무지무지하게 자기한테는 절박했던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를 누군가 알아들어주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자기는 매일처럼 경우에 따라서 자기는 매일처럼 추위에 돌고 매일처럼 눈을 맞고 있는데 이 이야기 못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 라는 이런 평을 받는다 이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나름대로는 뭔지 모르지만 어떤 두려움 공포를 경험하고 있고 아니면 어떤 그거에 따라 어떤 좌절감 무력감 뭔지 모르지만 자기는 뭔가 대단히 힘든 일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또는 과거에 그런 일을 겪었던 거 그거에 발목이 잡혀서 생각이 그 시점에서 더 이상 생각이 자라지 않고 마음이 자라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생각이 고등학교 다닐 때 시점에 머물러 있고 계속 자기는 그 안에서 뱅뱅 돌고 있는데 부모나 주변 사람들은 그 마음을 모르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사실은 내가 정말로 나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내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누구도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관심 있게 들어주지 않는 거죠 나로서는 무지무임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고등학교 다닐 때 이야기를 꺼낸다 이 이야기가 본인한테는 무지무임하게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계속 꺼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반복해서 꺼내는 이야기는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는 중요한 겁니다 그 단어의 뜻을 물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어떤 화제 주제가 있다 그 주제가 걔한테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제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단어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되고 그 주제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사업에서 자기가 사업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중요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동창들 만나러 그 말을 꺼내고 누구 만나러 끊임없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요 사업이 중요한 사람은 그것처럼 자기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당했던 왕따 경험이 자기한테 이 중요한 애는 끊임없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왕따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할 때 아까 이야기의 표면으로 오는 게 있고 밑마음이 있다 했잖아요 표면으로 오는 말만 계속 알아듣고 밑에 그 마음이 당시에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는지 계속 못 알아듣고 있으면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게 서운했다 서운했다 가지고 안 되거든요 억울하다 가지고 안 되고 원통하다 가지고 안 되고 이게 이 감정이 뭐가 있다고 이게 무지한 중요한 뭐가 있어요 이게 지금 안 흐르는 이게 막혀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달이 안 되니까 본인은 답답하니까 또 화제를 꺼내고 또 화제를 꺼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의 짐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애들한테 왕따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했으면 속 많이 상했겠다 자존심 당했겠다 뭐 힘들었겠다 화났겠다 이건 우리의 표현이고 우리의 표현이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 마음을 뭐라고 단어로 표현해야 되는지 이거를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감정을 읽고 그 감정을 정확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 순간에 뚫리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라고 해결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 마음을 짐작하면서 들으려고 할 때 이게 그게 내가 그 감정을 그 순간을 내가 피부로 느껴가면서 이야기를 들어야 돼 자기가 설명할 때 그 상황과 그 감정을 어려서 어려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야기를 들으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때 2학년 때 초등학교 때 엄마한테 어떤 말 들었던 거 어떤 상황 그 장면에서 그 애의 그 마음과 그걸 내가 느끼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탁 느끼면 그게 가끔 딱 통하는 수가 있어요 통하면 부모님들이 제 누누이 하는 애 부모님들이 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애의 그 마음이 나한테 다 와닿으면 눈물이 막 풍풍 나요 하염없이 우시게 되어 있어요 저렇게 애가 마음 아파하는 걸 내가 몰랐었구나 하고 우시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한번 펑펑 울면 그게 딱 뚫려가지고 통해서 펑펑 울고 나면 두 번 다시 그 이야기가 납니다 소통이 되니까 고였던 물이 뚫려서 이제 해소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꺼내는 말이 있을 때 지겹다 그만하자 골 100번도 더 했던 이야기 왜 또 하느냐 이렇게 하실 이야기가 아닌가요 100번 가지고 100번을 말을 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니 골 100번도 더 말했는데도 못 못 알아들어서 또 말을 꺼내면 말을 꺼내는 자식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느냐고요 내가 지금 골 100번도 더 이야기했는데 내 말을 못 알아듣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겹다가 아니고 단 한 번이라도 좋다 내가 골 100번도 더 했던 이야기를 오늘 또 꺼낸다 그럼 작심하고 좋다 오늘은 내 기필코드 알아들어 보겠다 무슨 말인지 오늘 뿌리를 한번 뽑아보자 이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임하셔야 된다니까요 좋다 한번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를 해봐라 내 오늘 작심하고 내가 진짜 들어볼게 이렇게 하고 딱 들으시려고 하고 나서셔야 된다 그래서 들으시려고 애를 쓰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들리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인가 들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경청을 하면 내가 경청을 했는 만큼 내가 결국은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처음에 전혀 납득이 안 됐는데 아 그래서 그랬었구나 내가 몰랐었네 그랬으면 그랬을만하다 그랬구나 정말로 지금 힘들었겠다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되면 비로소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납득이 되면 그 마음이 와 닿는 거예요 이게 선후가 뭔지 모르지만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과 가슴으로 이해가 되는 게 이게 같이 오는 거예요 진짜 이해가 되는 건 가슴으로 이해가 되는 가슴에 느껴지는 그게 그 속상했던 그 감정이 느껴지는 화났던 감정이 느껴지는 이게 공감이거든요 내가 상대방이 느꼈던 그 감정을 내가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정말 막 가슴이 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아프게 이렇게 느끼면 느끼면 그래서 이렇게 이 머리로 이해가 되고 감정으로 공감이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해가 되면 탓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해가 되면 이렇게 되면 수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욕을 했었구나 그래서 물건을 집어 던졌구나 욕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게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지만 그래 그렇다면 그랬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 그랬었구나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수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수용을 한다 해서 그게 꼭 좋다 나쁘다의 차원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된 행동을 알지라도 그랬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아주는 것 이렇게 이제 수용이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거죠 지금 저렇게 하루 종일 잘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주는 거죠 이런 거죠 이렇게 수용이 되고 이렇게 수용이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이 두 가지도 거의 같이 온다고 보면 돼요 수용과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아 그래서 결국은 그래 그래서 본인이 내가 판단력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쟤는 제대로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었구나 이제는 내가 걱정할 필요 없이 지한테 다 맡겨놓으면 지가 알아서 하겠구나 이런 게 존중이에요 우리가 흔히 보면 사실은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잔소리도 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나와 대등한 존재라고 인정해 주는 것 내지는 경우에도 상대가 나보다 더 낫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존중이라고 하는 자 뭐냐는 뭐가 대등하다는 거냐 상대의 판단력이 나하고 대등하다 아니면 나보다 낫다는 것 자식의 판단력이 나와 대등하다 아니면 나보다 더 자식이 더 판단력이 좋다 그 다음 인간성이 자식의 인간성이 나하고 대등하다 아니면 나보다 인간성이 더 좋다 이런 거죠 또 삶을 어떻게든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나와 대등하다 나보다 더 낫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존중이에요 그런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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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 나보다 낫다 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입을 댈 게 어디 있느냐고요 너는 이건 이랬어야지 왜 이렇게 했느냐 이 말이 나올 때는 상대가 나보다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너는 왜 이걸 몰랐느냐 이 소리거든요 너는 생각이 낫다 모자란다 이 이야기잖아요 너는 어째 생각이 그것밖에 안 되노 왜 이 생각을 못했나 이렇게 되니까 상대의 판단력을 낫다 깎아 내리는 거라 경우에 대해서 상대의 인간성을 깎아 내리는 거죠 상대를 나보다 못하더라고 깎아 내리니까 내가 자꾸 입을 대는 거라 또 못 믿으니까 상대를 나보다 낮춰서 생각하니까 내가 불안하고 못 믿겠으니까 계속해서 간섭을 하는 거라구요 아침에는 이거 해야 되고 낮에는 저거 해야 되고 저녁에는 뭐 해야 되고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런 사람들 많은 자리에 오면 이렇게 처신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멀었겠지 입이 자꾸 입을 대는데 나를 나보다 못하다고 낮춰볼 때 입을 대게 되겠다는 거예요 상대가 나와 대등하다 내지는 나보다 낫다 라고 생각하면 입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설사 내가 납득되지 않는 행동을 상대가 보이더라도 아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고 지켜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며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며 그래서 제가 아는 이야기가 우리가 당사자들에 대해서 조현병 당사자들에 대해서 가족들도 사회 전반적으로도 저는 이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사실은 이게 있으면 되는데 사람을 나보다 못하다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겉으로 좀 횡설수설하고 논리적 잘 안 잡는 말을 하고 좀 엉뚱한 행동하고 이런 거를 보고 사람이 너무 저평가한다는 거예요 마치 고장난 테레비처럼 고장난 물건인 것처럼 인간적으로 별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무능한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인간차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조현병이라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보다 못한 인간 저 사회에 걸그저거리는 인간 우리 집안의 수치 나의 내가 죄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은 성공적이었는데 자식은 내가 내 인생을 완전히 정말 별 볼일 없는 인생으로 만든다 뭐 친구들 사이에 부끄러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내 자식을 내가 마음속에서 부끄러워하고 있느냐 자랑스러워하고 있느냐 이걸 마음속으로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내가 벌써 애를 낮춰놨다는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선순환과 악순환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자식을 낮춰보면 그때부터 계속 악순환이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선순환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잘못됐다고 하지 말고 애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애를 자꾸만 나무라고 탓하고 자꾸만 하고 있는 이 내가 잘못됐다 애는 그럴 수밖에 없다 저게 자기로서는 최선이다 해주고 자꾸만 손을 대고 나무라고 있는 나를 돌아보고 이 나를 바꿔달라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노력의 출발점이 바로 경청 애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자식의 마음을 모르니까 자식한테 그 마음을 나한테 좀 알려달라고 자꾸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청으로부터 시작하고 하셔야 됩니다 경청을 하시게 되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공감이 되고 공감이 되면 수용이 되고 수용이 되면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고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면 또다시 경청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선순환으로 돌아갑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환청과 망상이 있다 라고 할 때는 약 먹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설사환청과 망상이 약을 먹어서 없어졌다 하더라도 환청과 망상이 있다면 심리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왜 환청과 망상이 밑바닥에 뭔가 불편한 감정 해결되지 않은 욕구좌절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결국 문제가 환청이 안 들린다 망상이 안 들린다 망상이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안 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환청과 망상을 불러일으켰던 그 민마음 이 뭔가 감정과 욕구를 찾아내서 해결해야 이게 병의 뿌리를 뽑는 거죠 이게 이게 있어서 환청 망상이 생긴 건데 겉으로만 없어졌다 하면 곤란하다는데 그래서 환청과 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민마음 뭔가 불편한 게 있어서 환청과 망상이 생겼던 거니까 그게 얼마나 그게 강했으면 소리로 들리고 눈으로 보였겠느냐 그게 강력한 신념으로 자리 잡았겠느냐 내가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 어느 정도나 한이 맺히면 그게 소리로 들리겠느냐 어느 정도나 한이 맺히면 눈에 보이겠느냐 이 생각을 해 보시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강력한 뭔가가 있다 그거 뿌리 뽑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뿌리를 뽑아주려고 하면 심리상담이 절대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 이야기고 그래서 심리상담을 한다는 건 결국 뭐냐 자기 노출을 하고 욕구탐색하고 감사훈련 알아차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결국 이렇게 됨으로써 진짜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의 그림을 가지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 요게 이제 심리상담이죠 그래서 심리상담을 크게 보면 경청해 주는 것도 하나 강점 찾아주는 거 요런 경청만 가지고는 사실은 좀 부족해요 끊임없이 우리가 강점을 찾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하는 게 저희는 우리 심리상담센터는 우리는 단점 고치기 상담 안 합니다 재은 심리상담센터는 단점 고치기 상담 제발 그만 합시다 우리 상담자들 소위 말하는 상담자들 우리 애들이 상담실에 안 갈라는 이유가 상담실에 가면 단점 고치기 하자니까 안 그래도 지금 자존감 바닥에 떨어져서 죽겠는데 그것도 단점 찾아내 가지고 사람 더 속 긁어놔 놓고 고치자 하고 안 그래도 사방에 쥐어박히는데 상담실에 가서까지 단점 고치라고 또 지적당하고 또 쥐어박히는 거예요 그런 상담을 뭐하러 받으려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 제발 단점 고치기 상담 그만 합시다 그걸 상담이라 하지 맙시다 잘못하면 상담실에서 조차 그래야 돼요 상담자는 잘난 사람 우리 끊임없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조현병 환자 조울증 환자는 어디 가나 니는 못난 사람 해 내 잘난 사람 할게 부모 자식 간에 부모는 잘난 사람 자식은 못난 조현병 당사자는 못난 사람 이 역할을 놀이하고 있고 회사에 가든 어디 가든 병원에 가도 의사는 잘난 사람 나는 못난 사람 그냥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은 역할 연기를 하고 있는데 역할 놀이를 하고 있는데 상담실에까지 와서 해야 되겠느냐 상담실에까지 와서 당사자에게는 내가 못난이 취급 당해야 되겠느냐 그 못난이 취급 당할 거를 내가 뭐하러 가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안 받으려는 거예요 상담실에 왔을 때 못난이 취급을 안 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 취급해주면 대단한 사람으로 대우를 해주면 왜 상담받으러 안으로 하겠어요 병원도 마찬가지고 상담실도 마찬가지고 가서 갔다가 자기가 형편없는 사람 대우를 자꾸 받으니까 안 갈라는 거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발 형편없는 사람 대우 하지 맙시다 이야기예요 잘난 사람이라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대접을 해줍시다 실제로 잘난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찾아서 스스로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아 내가 내가 못난 놈인 줄 알았더니 내가 잘난 놈이었네 알아차릴 수 있게 해줍시다 우리가 마치 미운 오리새끼 이속우하에 나오는 것처럼 다 오리들만 사는 세상에서는 이속우하에서는 뭐죠? 학인가요? 백조 백조구나 오리들 사는 세상에서 백조가 타구 취급당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백조인데 그렇죠? 그래서 미운 오리새끼인데 우리 당사자들의 처지가 그렇다는 거죠 미운 오리새끼로 온 집안에서 주변에서 그런 대접을 받고 살고 있는데 제발 못난이 취급 이제 그만합시다 그런 그 이야기 그리고 상담실에서만이라도 못난이 취급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우리 단점 고치기 제발 그만하고 이제 강점 살리기 장점 찾아주기 강점 살리기 자기도 모르는 장점을 상담자가 먼저 찾아서 말해 주는 거 무척 분명해요 자기도 모르는 장점을 부모가 먼저 찾아서 말해 주는 거 그게 부모의 시각이 끊임없이 단점 찾기 시각으로 세팅되어 있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강점 찾기 시각으로 세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또 제일 괜찮은 거를 뭐를 발견을 할까 자 하루에 우리 애 괜찮은 거 하나라도 발견하기 부터 시작하라 시라는 거예요 하나 세 개 열 개 괜찮은 걸 자꾸 발견하려 해야지 괜찮은 건 승전 발견 못하고 끊임없이 안 좋은 것만 발견하려고 눈이 글로 세팅되어 있으면 곤란합니다 눈을 이쪽으로 세팅을 바꾸셔야 됩니다 주의하세요 자 그래서 환각과 망상에 대한 대처 방법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환각과 망상에 대한 가족의 대처 방법에서 쭉 읽기만 하겠습니다 내용이 위험할 때와 위험하지 않을 때 대처법을 달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환청을 악몽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망상을 드라마 자기가 즐겨보는 드라마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악몽을 구우는 거라고 생각하고 드라마에 심취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당사자가 말하는 환청 망상을 우리가 경청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환경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 환경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욕구자들과 불편한 감정을 초래하는 환경 자극을 제거해줘야 합니다 망상과 환청은 잘 들어주면 자기가 표현만 하게 하면 좋아져요 정말 좋아져요 망상 환청이 표현하기 쉬웠는데 이야기고 그다음에 감정과 욕구의 수용을 방해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수용한다는 것은 음양을 못 받아들이는 음과 양을 다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거에요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양만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음은 부인하는 거 이게 수용하지 못하는 거에요 또 방금 제가 했더니 단점 고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려는 게 단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돼요 그건 뭐 하루잡고 갖다가 단점을 음을 양으로 바꾸려고 하나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런 단점이 있어도 별 문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모의 불합리한 태도와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꾸 지적하고 간섭하고 나무라고 단점 찾고 등등 이런 부모가 이런 태도를 보이면 자녀의 마음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자꾸 생겨난다는 거에요 불안감 죄책감 무력감 뭐 열등감 이런 자녀의 부정적 감정이 자꾸 생겨나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 부모도 그렇게 나무라고 지적하고 해야 되는 부모는 왜 그러냐 그 위에 부모로부터 이걸 물려받은 거죠 사실은 자기는 부인하고 싶지만 나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나는 뭐 건강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싶겠지만 사실은 진짜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남한테 터치 안 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간섭 안 해요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인생이라고 존중해주고 알아서 살아가게끔 해주는 거지 그걸 내 뜻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안 합니다 하는 거예요 자식의 인생을 자식의 하루하루의 생활을 내 뜻대로 좌지우지 하려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안의 불안감을 내가 못 견디니까 자식을 자꾸 손을 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부모의 어떤 이런 열등감 부모의 죄책감 부모의 무력감 부모의 불안감 이런 게 부모의 이 불합리한 태도를 통해서 자녀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불편한 감정들을 우리는 계속 세세손손 물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물려주는 우리가 그렇게 하려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거는 많이 물려줘야 되고 안 좋은 건 물려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감정 이 괴로운 감정 이 내가 불안한 감정 이런 것들 내 대해서 끝내겠다 화나는 감정 화 불안 열등감 이거 다 내 대해서 끝내겠다고 작심하고 가셔요 자식한테 물려주지 맙시다 이 이야기로요 그 다음에 감정과 욕구의 수용을 촉진하는 방법은 자기계방 자기 노출 하도록 좀 하고 경청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이 이 점을 알아야 돼요 우리 당사자들이 절대로 자기 말을 남한테 안 하려는 당사자들이 많아요 쪽팔리다고 창피하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자기 노출을 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어딘가에는 이야기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랑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부끄러움이 자기 못난 이야기를 남한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환청과 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심리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리상담이 피리 도움이 됩니다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때까지 지난주와 오늘까지 했던 강의 내용이 환청과 망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해보고 그걸 어떻게 대체할 거냐 이야기를 환청과 망상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와 이번주 두주간에 듣고 다음주에 대해서 와해증상 미성증상 이런 이야기 시간 되면 조울증상 다음주로 할 수 없이 넘어갈게요 오늘 강의에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